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일본 산이오 캐릭터를 그려 볼 거에요 자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헬로 키티 키티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시나모롤 발음을 잘 해야 되요 시나모롤 또 마이 멜로디 이 캐릭터도 많이 봤을 거에요 마이 멜로디 그리고 폼폼 프린 폼폼 프린은 멋진 모자를 쓰고 있어요 폼폼 프린 자 마지막으로 크로미 크로미 는 조금 직굳게 생겼는데 마이 멜로디 랑 되게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럼 하나씩 그려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헬로 키티를 한번 그려 볼게요 헬로 키티는 빨간색 리본을 단 고양이 인데요 어 약간 수줍은 표정을 하고 있는게 특징이에요 자세히 보면 입이 없고 이렇게 입 부분에 손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이 손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 먼저 얼굴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얼굴 이렇게 동그랗게 양쪽으로 먼저 그리고 오 요 비어있는 부분이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손가락을 그려 줬어요 가운데다가 딱 맞춰서 그리는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리본이 달려 있어서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리본 그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귀가 볼록 튀어 나오겠죠 양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자 그리고 눈 두개 눈을 그릴 때는 살짝 벌려서 조금 크게 그려주고 가운데 코가 있어요 눈이 좀 작은 것 같으면 조금 키워 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또 수염이 3개씩 쫙쫙 나 있고요 자 그리고 몸은 조그맣게 약간 밑으로 퍼진 몸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다리가 볼록 뒤에 꼬리가 조금 튀어 나왔어요 그리고 옷은 약간 멜빵옷 같은 거 입고 있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돼요 자 글씨도 한번 써볼게요 헬로우 키티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그렸죠 자 완성 자 두번째 캐릭터 시나모롤을 한번 그려볼게요 시나모롤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시나모롤 선생님이 이 발음 잘 안 돼가지고 한참 연습을 했는데 자 얼굴 형태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얼굴은 약간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찐빵같이 그리고 귀가 특징인데 귀가 이렇게 날개처럼 길어서 마치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요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한번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날개처럼 진짜 귀도 크죠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그릴 건데 눈은 약간 벌려서 동그랗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게 혼지 입인지 가운데 이렇게 형태가 잡혀 있는데 입 같기도 하고 코 같기도 하죠 자 그리고 몸은 조금 아담하게 잡아주고 앞다리가 앞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조금 더 크게 볼록 그리고 꼬리가 동그래요 다람쥐 꼬리처럼 이렇게 그리면 시나모롤이 완성이 돼요 자 넓적한 얼굴 그리고 날개처럼 큰 귀 그리고 다람쥐처럼 생긴 몸 그렇게 그려주면 시나모롤이 완성된답니다 자 한번 글씨도 써볼게요 시나모롤 시나모롤 자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 자 이번에는 마이멜로디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멜로디는 토끼 모양 모자를 쓰고 있는데 먼저 얼굴형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넓적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큰 눈 눈이 좀 크네요 그리고 귀여운 코 가운데다 그리고 웃고 있는 표정 스마일 그리고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 있어서 리본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게요 자 리본 볼록볼록 그리고 머리통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고 귀는 한쪽은 접혀있고 한쪽은 펴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약간 굽어지게 한쪽은 펴지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좀 커졌네요 자 그리고 어깨에는 귀여운 망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토 그려주고 자 발바닥이 보이게 그릴 건데 먼저 타원형으로 두 개를 그려줄게요 발바닥에는 어 무슨 발자국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그리고 몸통, 팔, 손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발자국 같은 거를 여기다가 그려줄 거예요 발자국 귀엽죠 자 다 그렸어요 자 글씨도 한번 써볼게요 마이 멜로디 멜로디가 뭔지 알죠 리듬 뭐 이런 음 이런 거죠 자 완성 이번에는 폼폼프린을 한번 그려 볼게요 폼폼프린은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부터 그려 볼게요 이렇게 찐빵 모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얼굴 형태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몸은 약간 볼록볼록 폼폼처럼 생겨서 폼폼프린 인가 봐요 그리고 귀는 아까 그렸던 시나몰올처럼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흘러 내려오는 모양인데 약간 짧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그리고 앞발을 살짝 이렇게 살짝 내리고 있고 발도 조금 크게 그리고 귀 아 꼬리 꼬리는 뒤로 이렇게 살짝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리 그리고 옆에 숨겨진 다리도 살짝 그릴게요 자 볼록볼록 눈 양쪽으로 좀 작게 그리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가운데 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처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폼폼프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몽글몽글하고 구름처럼 생겼네요 글씨도 써볼게요 폼폼프린 폼폼프린은 푸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푸링이란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완성 자 마지막으로 크로미를 그릴 거예요 크로미를 친구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 그 처음에 봤던 마이 멜로디는 좀 착하게 생긴 토끼고 얘는 조금 짓꽃게 생겼는데 그래도 귀여워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머리를 한번 그려 볼 건데 머리 형태를 동그랗게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귀가 약간 그 삐에로 모자에 방울 달린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처음에는 이 모양을 보고 이게 다이아몬든가 세몬가 선생님이 한참 봤는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떤 모양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얼굴이 보이게 파져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해골 모양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해골 해골 눈도 그리고 자 이제 뚫린 모자 사이로 눈을 그릴 건데 눈은 마이 멜로디 눈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눈썹이 이렇게 좀 강하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썹 같죠? 눈썹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조금 눈을 더 다듬어 볼게요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스마일 이렇게 그리니까 귀엽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목에 얘는 망토가 아니라 이렇게 뿌족뿌족 별 모양 카라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 보니까 진짜 삐에로가 생각나네요 삐에로처럼 뾰족뾰족 자 그리고 앞발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주먹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위 몸통 다리는 좀 크게 동그랗게 자 이렇게 그리니까 다 그렸네요 벌써 자 크롬이 크롬이 글씨도 한번 밑에다가 써볼까요? 구 로 미 자 자 이것도 이제 완성했어요 자 이제 캐릭터들을 다 그려봤는데요 자 마이 멜로디 폼폼프린 찌나모롤 헬로키티 자 이 다섯 가지를 그려봤는데 친구들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자 우리 캐릭터 그릴 때 항상 어떤 모양인지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한데요 어 얼굴이 동그란지 넓적한지 그리고 겹쳐진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티 그리고 시나모롤 자 이렇게 보이게 선생님이 한번 펼쳐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첨부한 워크시트도 다운받아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잘 그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아이아 안뇨 저희가 화장품을 요청해주세요 음 è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